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그렇고 이걸 보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 봅니다. 이야, 아직도 이런 거지 같은 게 있구나. 일단 보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글쓴이가 공론화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록 작은 힘이지만 저도 한번 보태봅니다. 그러면서 돈도 벌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잖아. 그죠? 그럼 진짜로 봅시다. 제목 오늘 내일 사건 반장이 올라올 대학 똥군기 원제 지방대의 무자비한 똥군기 문화 도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희 학생회에서 정말 개뜬금없이 거기다 아예 쓰지도 않는 층을 청소하라고 시켰고 저를 포함해 여러 학생의 학생들이 청소에 불참을 했더니 학회장은 교수한테 명단을 넘겨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이러다가 저 정말 졸업 못하는 거 아닌가요? 잠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먼지 똥구덩이 빈 강의실 청소를 시켰어요. 교수가 시켰고 총학생이가 시켰고 학생들한테 해라 이런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거 사용 안 한지 벌써 몇 년 된 걸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청소를 하다 중간에 도망을 간 학생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빠진 학생들 그 명단을 교수한테 넘길 거라면 협박을 계속해요. 세 번째 총학생회에 무조건 참석을 해라 불참은 이유 없다 니들 전부 다 올 때까지 시작을 안 하겠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그렇게 뭐 빠진 학생들이 있었지만 많이 있었지만 학생회는 시작을 했어요. 참고로 저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참석을 했더니 학회장이 그래요. 청소에 빠진 학생들과 이번 학생회에 빠진 모든 학생들을 싸잡아 벌레래 벌레 엄청난 비하 발언을 시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석한 니들은 잘하고 있다 사회생활 여하튼 저는 학생회의 경우 참석을 했지만 청소는 빠졌는데요. 아니 대학생이 학교 청소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학회장 고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불이익을 받고 싶지가 않거든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래는 증거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꽁꽁꽁입니다. 총회에 참석 못해서 톡 드려요. 제가 애가 있는 애 엄마라서 그 시간에 하원을 하는데 애를 데리러 가야 하거든요. 아니 다른 가족분들 통해서 하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애를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데리고 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불참한다고 통보가 아니라 허락을 구하셔야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니 그쪽이 통보를 해서 나도 통보를 한 거고 만약 허락을 구했다면 나도 허락을 구했겠죠? 더 이상 의미 없는 논쟁 벌이기 싫습니다. 뭐 갈 수 있으면 갈게요. 학회장님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사유를 정확히 설명하고 허락을 구해도 모자랄 판인데 사유도 말하지 않고 통보라뇨. 감히?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이네요. 저는요. 다른 학과생들 한가하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냥 제가 바쁜 거예요. 그리고 저는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고 통보를 하는 겁니다. 총회 참석하는 일은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거예요. 뭐 바쁜 것도 사실이고 그 이전에 애초에 갈 생각이 없으니까요. 굉장히 무리하시네요. 뭐가 그리 바쁜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 붙잡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네요. 최소한의 학과일조차 안 할 거면 자퇴를 하는 거를 권고드립니다. 앞으로 학과에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렇게 해도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요. 저는 공부를 하려고 학교에 온 거지 총회를 하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자퇴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리고 분명 불참자 있으면 시작을 안 하겠다고 했고 다른 학우들 기다리려는 말인 건가요? 다른 학우들 시간을 신경 쓰지 않겠다 이겁니까? 결국 뭐야? 안 오겠다 이거죠 끝까지? 네 안 갑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딴 그지같은 협박하지 마세요. 안 갈 거야. 주말에 실례지만 이번 총회 안건이 뭔가요? 이번 총회 때 학회비 사용내역 공개합니까? 저 궁금해서 물어봐요. 총회 안건은 오심이 날게 될 거고 이번 총회 때 학회비 사용내역 공개 없습니다. 그럼 혹시 학회비 사용내역 공개는 언제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학회비 사용내역 공개는 따로 할 예정이 없다고요? 그럼 작년처럼 과대님께서 에러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냐고 저희한테 물어볼 때에는 확인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그럼 아예 공개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따로 하겠다 이건가요? 안 합니다. 영원히 안 할 거야. 꽁꽁꽁꽁꽁입니다. 6시에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못 가요. 저기요. 아르바이트 같은 개인 사유로 불참 없어요. 무조건 필참입니다. 오세요. 아르바이트 빼고 오면 되잖아요. 답장을 확인했으면 확인했다고 대답을 해야지. 읽고 씹는 건 무슨 그지 같은 경우입니까? 그럼 아르바이트 빼라는 건 무슨 법인가요? 법이 아니라 사회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생활은 내 아르바이트도 사회생활입니다마는 학과 생활도 사회생활이고 지금까지 제대로 학과 행사 참석한 적 없으시면서 사회생활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학과 행사로 참석을 하셔야죠. 그게 사회생활인데 그리고 본인, 본인 신분은 학생 아닌가요? 학생 사회생활 먼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학생이니까. 진짜 그지 같네. 일단 댓글. 1번 이거 고소 사유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불이익을 주겠다. 협박 성립될 거고 그러니 교수고 학회장이고 다들 지들 지위를 이용한 강학과 협박이죠? 이걸로 고소미 한번 던져주세요. 와 진짜 미쳤네. 2번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개미 똥만한 완장이라도 달면 그걸로 완장질하는 것들 어딜 가나 널렸어요. 몰랐어요? 3번 아니 잠깐만 나도 강호과 출신인데 미쳤네. 대체 어떤 학교가 아직도 졌다고 그럽니까? 거기 어디예요? 게시판이라도 찾아가가지고 욕 좀 하게. 어디야? 어디냐고? 대댔스니? 경북에 있는 어느 지방 사립대예요. 저도 쌍력이 올라오지만 이미 다른 학생들에게 선동질을 해놓은 상태라서 제가 지금 너무 무서워요. 4번 말끝마다 사회생활? 꿀꿀꿀. 진짜 고문관이네. 태움도 오지고. 조만간 이슈 크게 터질 것 같아요. 아니 미친 것들은 아직 더 글로리도 안 봤나? 세상 무서운 걸 모르고 개깝치고 있네 진짜. 꿀꿀꿀꿀. 5번 이런 거는 뉴스 제보해가지고 일을 크게 키우면 됩니다. 그럼 결국 교수는 나는 시킨 적이 없다! 이렇게 뭐 손질치겠죠 뭐. 그게 빅녓을 먹이는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꿀꿀꿀꿀. 대댔스니? 네. 일단 각 방송사의 카톡으로 제보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공론화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참고로 총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녹음했어요. 학교 가기 너무 싫어요. 아 그리고 총회 때 회장이 방금 제가 올린 카톡 중에 자퇴를 공고한다는 그 톡 있죠. 그 주고받은 거. 이걸 학생들 앞에서 다 읽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자퇴 공고합니다. 이 내용을 쏙 빼버리고 그 친구가 불참한다. 이런 톡만 읽더라고요. 악마의 편집이죠?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공론화가 될 수 있게요. 사실 이런 똥같은 강제성 6번. 어머나. 8번. 8번. 어머나. 일단 당신들은 빠진 게 있어서 없었죠. 9번. 아니 미친. 몇 년 전 우리 언니 학교 학생이가 저 난리 치고 학생회비로 지들 명품 사고 흥청망청 싸고 노는 거 학생들이 걸고 넘어지면서 제대로 조사가 들어갔거든요. 결국 경찰까지 와가지고 조사를 하고 졸업생 반지 해주는 비용 강제로 냈던 거 이거를 다시 돌려받고 되게 좋아했던 우리 언니 기억이 나요? 학생회장은 이불 싹 닫고 졸업하고 병원에 취직했는데 경찰 조사 몇 번 받으러 다니더니 병원도 잘렸어. 어우 고시다. 가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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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 역시 태움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 다 이유가 있었네. 13번. 야,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여기 어디야 도대체? 어? 댓글 꽁꽁대 14번. 근데 학회에 빠지겠다는 사람들 다들 너무 논리적이다. 진짜 말 한방 한방이 치명타인 게 너무너무 시원해. 꿀꿀꿀꿀 보는 제가 다 오글거립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니, 지가 뭐라고. 아직도 이런 데가 있네. 아직도. 세상에. 야, 참. 아우, 간지러워. 좀 있으면 사건반정이 아마 올라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1, 2, 3, 4, 5, 6, 6, 7, 8, 9, 10